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다육이 마을에 왔어요. 어저께는 2,000원짜리 다육이들 주로 올렸고요. 오늘은 5,000원, 6,000원 좀 가격이 나가는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렌 올리버, 3,000원. 제렌 올리버, 철아. 네, 이거는 5,000원이네요.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5,000원씩. 5,000원. 로끼 란, 5,000원. 로끼 란, 5,000원이네요. 원정모건뷰티, 6,000원. 로봇, 란, 4,000원. 로봇, 란, 4,000원. 로봇, 란, 4,000원. 로봇, 란, 4,000원. 분홍용월. 분홍용월은 얼마에요? 어? 이거 분홍용월은 얼마에요? 2,000원. 2,000원이요? 네. 어, 분홍용월 2,000원. 이거는 오스만투스, 6,000원. 오스만투스, 6,000원. 오스만투스, 2,000원. 그리고 이거는 퓨비프로스트, 8,000원. 8,000원, 8,000원. 8,000원. 벤트라잼, 15,000원. 벤트라잼, 15,000원. 택배도 가능하니까요. 요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줄리아 철아, 15,000원. 룸페어리, 룸페어리 5,000원. 룸페어리 5,000원. 요거는 원보도 5,000원. 원종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2,000원. 원종 바닐라비스, 2,000원. 8,000원. 제스타, 8,000원. 제스타, 8,000원. 제스타, 8,000원. 너우, 5,000원. 너우, 5,000원. 소인제금, 38,000원. 5,000원, 3,000원. 12,000원. 레몬트리. 레몬트리, 42,000원. 레몬트리, 12,000원. 프랭크 하이브리드, 차라라. 5천원 프랭크 하이브리드 차라리 5천원 아드레미체스 5천원 아드레미체스 5천원 피스타치오 6천원 피스타치오 6천원 피스타치오 6천원 피스타치오 6천원 티테우스 금 2만원 캄포테우스 금 2만원 캄포테우스 금 2만원 스크로스처럼 4만원 스크로스처럼 4만원 승비 15,000원 승비 15,000원 린들레이 금 1만원 린들레이 금 1만원 린들레이 금 1만원 노블레스 2만원 노블레스 2만원 성냥철아, 3만원 루쭈, 만원 루쭈, 만원 루쭈, 만원 루쭈, 만원 에스테레인보우, 금, 6천원 에저씨, 우리 웬일이야 응? 무슨 별인데? 체리 한파지, 2만원 체리 한파지, 2만원 체리 한파지, 2만원 체리 한파지, 2만원 쭈리아나, 만원 레드 한파지 8천원 레드 한파지야, 8천원 레드 한파지야, 8천원 레몬킹, 2만원 레몬킹, 2만원 레몬킹, 2만원 태양금, 2만원 태양금, 2만원 헤리와슨, 금생, 15,000원 11,000원 11,000원 유니벨, 6천원 수틸철아, 2만원 수틸철아, 2만원 수틸철아, 2만원 멀로철아, 1만팔천원 수틸 Sunday 수틸철아, 3,000원 맞춤, 3 수틸철아, 4만원 마지막으로, 네. 예쁜 라올입니다. 라올. 라올 분생, 합은 포함 5만원. 합은 포함 8만원. 합은 포함 8만원. 라올. 너우 1만 5천원. 너우 1만 5천원, 일단 1만 5천원. 레온 라이트. 라이트, 1만 2천원. 레온 라이트, 1만 2천원. 레몬 라이트, 1만 2천원. 블랙 캐시미어 2만 5천원. 블랙 캐시미어 2만 5천원. 블랙 캐시미어 2만 5천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육이 마을, 010-5433-8015. 택배 가능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